에덴을 저는 찌겄네 깜깜찜 정찍였네 학교전 크으 시원하네 아 술마슬 돋워주는 좋은 공격였어 약점을 점찍었네 삐틀어졌구려 흐흑 이제야 적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군요. 하이프를 잡으니 전투도 순식게 이루어지네요. 아! 감사의 인사는 괜찮습니다. 자, 출발해볼까? 정찍었네. 복을 구하고 싶다면 정성을 들여 빌어보시오.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이대발린 마이크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정찍었네. 자, 출발해볼까? 계약정 아직 없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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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장. 꽤 잘 먹혀들어가는 공격이었습니다. 제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셨군요. 합격장. 방금 했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어. 점 찍었네. 하아! 호연이 흠. 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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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만들어 보자! 정찍었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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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엇인 합격장 적에게 치명성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정 찍었네 저는 완전히 옳은 말만 한답니다 아무튼 놀라운 한방이네요 아까는 좋았어 정 찍었네 적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군요 역시 유능한 자가 마이크를 대부분 분야에서 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AI지만 응원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능력은 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정성을 들여 빌어보시오 꽤 잘 먹혀들어가는 공격이었습니다 제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셨군요 아 저런 거 좀 찍었네 아 완전 과감한 판단 저 정성을 시작해서 하여간 판단 하여간 판단 흥 적의 숨이 끊겼습니다. 적들의 부위가 파괴되었습니다. 치킨으로 말하자면 총닭에서 닭다리 하나가 뜯어내린 꼴이랄까요? 자, 다기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인식 이 점은 못 할 수 있습니다. 어, 충분히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적에게 치명성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은 적에게 치명성을 입혔습니다 잠찌간대 합격장 역시 유능한 자가 마이크를 잡으니 전 콧 점 찍었네 복을 구하고 싶다면 정성을 들여 빌어보시오 일격에 저렇게나? 오늘도 즐겁게 점 찍었네 잠시만 볼륨 좀 확인해볼게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복을 구하고 싶다면 정성을 들여 빌어보시오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점 찍었네 개체들의 체력이 많이 깎여나갔어 괴로워하는 게 힘들었지 않아? 이 기세로 현자가 마이크를 잡으니 전투도 손쉽게 이루어지네요 아 감사의 인사는 괜찮습니다 기제야 완성되었나 뭐든지 하나씩 점 찍었네 비틀어져 구려향 합격점 합격점 뱃밥 최연애르 수소 유명한 께 조용한 상이름 도전 전투로 격리 뱃명 인사 연애르 우유 가치 인사 이떻 몰아 전투로 정말라 굳 아, 이제야 완성되었나? 적의 숨이 끊겼습니다. 점찍었네. 비뚤어줬구렴. 이제야 완성되었나? 정찍었네. 정찍었네. 적들이 충분히 나약해졌다는 거지. 이제야 완성되었나? 이제야 완성되었나? 이제야 완성되었나? 이제야 완성되었나? 이번로 가게 되었나? 이제야 완성되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거에요 자, 맞서보죠 정찍었네 합격장 방금의 일격은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만약 도시에서 야부검수가 되어 홈런을 날렸더라면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군요 정찍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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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어... 어... 위험하다... 점 찍었네... 합격장 개체의 정보로 상반되는 공격으로는 제압 소요시간이 증가했습니다 핏뚫어졌구려 정보를 통째로 외운다는 행위가 관리자님에게는 다소 어려운 작업인가 보군요 데이터를 갱신하죠 에이... 헤브다! 탑시킬 네네 이스네 아...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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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뢘 아... 아... 2부에서 접수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보아만 합니다 그럼 유세한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정찌건데 도움이 될 수 있을거야 정찌건데 아아 완전 과감한 판단이었어요 중개하듯이 말하지 좀 마시라니까 어, 그래도 완전 좋은 판단이었던 건 사실이네요 오! 점 찍었네! 개체들의 체력이 많이 꺾여남았어! 괴로워하는게 느껴지지 않아? 아 이러나? 점 찍었네!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기재야 완성되었나?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점 찍었네 비틀어졌구려 적이 치명적인 투여를 입었군요 역시 유능한 자가 마이크를 잡으니 전투도 손쉽게 이루어지네요 전투도 손쉽게 이루어지네요 아 감사의 인사로 걸작을 자아냈나 마에스트로님이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지 흥분히 가시지 않는구려 아 아 아 아 아